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7일에 시행한 국가직, 우리는 직업상담직이죠. 직업상담직의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기출문제 해설특강 들어갑니다. 제가 기출문제와 총평을 같이 업로드해달라 공단계 요청을 했고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0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죠. 총평을 보시면 영역별 분석을 보시면 이번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직업상담학의 문제가 확 줄고요. 심리학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직업심리학 11문제, 직업상담학 9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상담학과 심리학의 공통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문제가 상담학이고 나머지 14문제가 심리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심리학 파트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심리학 문제가 좀 더 나왔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 처음입니다. 지금 4년치가 공개되어 있죠. 2018, 2019, 2020, 이번의 시험 2021년까지입니다. 4개년의 80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곤란도 분석에서 이거는 이제 곤란도 분석했을 때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아주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3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문제가 9문제, 좀 비교적 쉬웠어 라고 하는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4개년 문제가 있는데 2018년도 문제 어려웠고요. 2019년도는 쉬웠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좀 어려웠고 2020년도 문제는 제 기준상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조금 더 2021년 문제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번 시험에서 원점수상 몇 점 정도 맞으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80점에서 85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에 해당된 문제가 3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85점 정도 맞았으면 상대평가니까요. 상대적으로 조정 점수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15점에서 20점 정도는 좀 조정했을 때 낮아질 것 같다. 저는 한 20점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6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하 60점입니다. 최하 20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예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높이 잡으셔도 됩니다. 15점 정도 마이너스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제가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진로전환의 단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굿맨 등의 진로전환의 단계 문제라든지 또는 미국 상담악회 AC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윤리강령이 있거든요. 그 윤리강령 우리나라 윤리강령이면 더 쉬웠을 건데 외국의 윤리강령 미국의 윤리강령이에요. 그래서 영역과 실천기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밀러와 티드만의 문제. 밀러와 티드만의 진로우사결정이론인데 이것을 우리가 라이프 캐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애경력이론, 생애경력접근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이론 하면은 되게 기술적 모형이 있고 규범적 모형이 있는데 규범적 모형에 해당되는 분이 밀러와 여기 있는 타이드만, 티드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정도가 좀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했던 게 심리통계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심리통계적인 부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향후의 학습전략은 2022년을 좀 이야기하면 2022년은 직업상담심리학이 필수과목이 됩니다. 선택과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직업상담심리학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상담심리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효자과목이 될 수 있는 게 이 과목이 돼요. 학자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훑어주시고 외울 거는 암기할 게 많거든요. 외울 거는 철저하게 외워주시면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상담심리학이 100점 만점으로 2022년부터 필수과목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두시고 학습계획을 짜주시고요. 기본이론에서부터 제가 많이 커리큘럼을 짜는 건 순서가 이래요. 이론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하고, 80문제밖에 안 되지만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테마별 문제, 그러니까 상담학하고 심리학 둘로 나뉘는 거죠. 이걸 테마별 문제를 하거든요. 저는 테마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전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4단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지막 족집계 특강 문제, 어느 정도 기출에 대한 문제가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구나 해서 족집계 특강의 문제를 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쭉 거쳐주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점수가 만약에 좀 좋았다, 다른 과목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직업상담직 좀 많이 뽑았잖아요. 18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면접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종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기시험에 합격 발표 날 내 수험번호가 탁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면접 준비 들어가셔야 돼요. 이 면접 준비 들어가실 때 직업상담에 해당되는 어떤 전문 지식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서 묻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직업상담심리학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하신 분들은 만약에 면접관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낭패를 볼 거 아닙니까? 직업상담심리학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물어봐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때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이제 면접관들 교육을 할 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직업상담직을 지원했기 때문에 직업상담직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물어볼 수 있죠. 직업상담직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라고 알고 있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담의 경험이 있느냐 상황질문이 많거든요. 상황질문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부분 그쪽으로 이제 면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2022년에는 이게 필수과목이 되니까 직업상담에 직업심리학에 전공 면접질문이 또 들어가겠죠.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올해까지가 이제 선택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 때는 그걸 많이 물어보지 않겠지만 어떤 면접관은 또 쓸데없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재수없는 거죠. 나는 선택도 안 했는데 그걸 물어보면 또 제가 선택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모르는 게 나왔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인 커리큘럼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좋고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던 2021년도 국가직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전반부는 좀 쉬웠고요. 후반부가 좀 어려웠어요. 후반부에 문제에 어려운 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현실치료 우벌딩의 실천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제시한 계획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가문제 올려드렸잖아요. 생각나시죠? 2021년 대비로 그러니까 2020년에 교제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추가문제로 7회분 올려온 걸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씹어드시듯이 거의 문제를 내 머릿속에다가 확 각인시켜야 돼요. 그 문제를 각인시키고 지문을 각인시키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했으면 이번 점수 잘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서 많이 나왔고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간추려 드린 것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세믹3잖아요. 세믹3. S. 세믹3. C로 시작하는 이니셜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가 거기 2번에 보면 컴플렉스, 복합적이다. 아니요. 심플이에요. 심플. 심플. 단순하고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의 구성 요소에. 계획을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A가 있잖아요. A는 여기 보니까 없어요. 아 있네요. 1번. 달성 가능해야 된다. attainable이에요. 그다음에 M이 있죠. M이 있나요? 3번에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즉시할 수 있어야 된다. immediate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I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 A, M, I까지 출제가 된 거죠. 여기까지. C 세 가지가 있는데 그 C 세 가지는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 C 세 가지가 뭐냐면 controlled. 통제 가능해야 돼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ontinuously. 지속 가능한 계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mmitted. 약속된. 약속된.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믹스리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추가 문제에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추가 문제 보신 분들은 좀 여기에서 아,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도 추가 문제에 제가 했어요. 추가 문제에서 만족과 충족의 개념을 잡아드렸잖아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직업적응이로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적응이로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족이라는 것과 충족이라는 것은 다르다.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고 satisfaction, satispectoriness는 바로 충족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개인평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내가 평가하면은 이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타인이 평가했다. 이건 충족인 거죠. 이게 만족과 충족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직업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 그 자리 밑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조화의 내적 지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개인이 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욕구에 대한 작업환경의 강화가 적절하면 이게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이 작업환경이 내 욕구를 채워줘. 그럼 나는 뭐하죠?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되신가요? 나는 좀 더 지위를 보상받고 싶어. 나는 급여를 많이 받고 싶어. 그런데 이거 작업환경이 나한테 지위도 주고 보상도 주고 해요. 즉, 급여도 많이 준다고요. 그럼 나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충족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직업만족도, 직무 만족도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만족의 답이에요. 답은 2번이에요. 이해 되셨죠? 충족은 뭐라고요? 충족은 내가 어떠한 일을 완수를 했는데 완수한 것에 대해서 타인이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급자가 날 평가했어요. 그건 충족이죠. 그건 충족이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MBTI입니다. MBTI, EISNTFJP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EI는 외양령과 뭐예요? 내양령이잖아요. 이것은 거기 나온 대로 주의, 집중, 방향, 에너지의 원천이거든요. 주의, 집중, 방향의, 에너지의 원천에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요. 방향이에요. 방향의 동그라미요. 위적이냐, 내적이냐 이거잖아요. 1번 탈락.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정보 수집 기능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식이라는 단어예요. 인식의 밑줄이요. 여러분, 정보 수집을 육감을 이용하냐 아니면 오감을 이용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보 수집을 할 때, 정보를 인식할 때 우리가 육감을 인식하냐, 오감을 인식하냐 이게 뭐예요? 네, 감각과 직관이죠. SN이 되는 거예요. 2번 탈락.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판단이라고 나오죠. 판단의 밑줄이요. 자, 의사결정 판단.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사고적으로 판단하냐, 감정적으로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TF예요. 3번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네 번째. 네 번째에서 중요한 단어는 행동양식이거든요. 그 행동양식을 다른 말로 생활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와 생활양식은 JP, 판단과 뭐예요? 인식형이 돼요. 이 인식형은 다른 말로 지각형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이게 판단이 빨라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태도와 행동양식을 생활양식이라는데 이 생활양식에서 아, 이 사람은 결정이 정말 빨라. 이 사람은 결정을 좀 미루는 스타일이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정이 신속하다, 빠르다. 이거는 판단형이에요. 그 다음에 미룬다. 그러면 이거는 지각형, 인식형이라고 말하죠. 이건 생활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키워드로 잡을게요. 이건 또 나올 수 있어서. 자, 방향이 키워드다. 그 다음에 정보수집의 인식이 키워드다. 그 다음에 판단이 키워드다. 그 다음에 양식이 키워드라. 제가 이제 두 글자씩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EI, 그 다음에 이게 SN, 이게 TF, 여기가 JP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방향, 인식, 판단, 양식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3번입니다.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윌리암슨의 문제인데요. 제가 윌리암슨의 무불, 어흥, 이거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성요인 진로상담에서 진로선택의 4가지 범주가 무불, 어흥이에요. 그럼 무가 뭐예요? 진로 무선택 2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불이 뭐예요? 불확실한 선택 1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어가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3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흥은 뭐예요?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어, 앞에 잘 세팅됐구나. 앞을 느닷없이 다른 걸 세팅할 수 있어서 이건 앞에부터 쭉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번에 불확실한 선택 할게요. 여러분, 불확실한 선택은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심의 동그라미. 내담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심을 나타내요. 이게 불확실한 선택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무선택이에요. 내담자가요, 자신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무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오죠? 선택 의사 표현할 수 없다.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대요. 선택 안 하는 거죠. 이게 무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능력과 직업이 요구하는 것이 불일치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하고 직업에 요구하는 것이 안 맞아.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선택하면 백발백중 빨리 퇴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게 안 맞는데 이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담자 자신의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3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다시 읽을게요. 내담자 자신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결정하는 것. 그게 지금 3번하고 다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수행해야 될 것이 직업에서 수행할 거잖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 이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 아니라 4번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 4번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치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 이하의 직업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 이하의 직업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4번에 있는 흥미와 적성의 모순에 들어있는 거예요. 흥미와 적성의 모순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의 능력 이하의 직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흥미와 적성의 모순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내담자의 적성이 있어요. 그 적성이 있는데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요. 적성이. 그럴 때도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윌리엄슨의 4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진로선택의 4가지 범주. 그것을 엄청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현명하지 못한 선택하고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혼동돼요.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 풀 때 혼동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정리해 놓을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출문제 나오면 해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5번 문제는 진로정보처리 이론이 나왔어요. 패터슨, 샘슨, 리어던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진로정보처리 이론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보처리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진로선택에 포함된 중요한 인지 영역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다음에 가로 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진로정보처리 영역 피라미드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이론서에 피라미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죠. 이 피라미드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로정보처리 영역 피라미드인데요. 거기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기 지식이 있네요. 자 이 자기 지식은 여기 그림에서 제가 채워 넣을 건데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가 자기 지식이 돼요. 이거는 직업 지식이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식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지식 영역. 자 자기 지식이 여기 들어갔죠. 자신의 흥미가 뭐냐. 흥미, 가치, 기술 이런 것들은 자기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진로의사결정기술 그게 여기예요. 진로의사결정기술이에요. 자 이게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시죠? 커사비. 커사비. 의사소통. 그 다음에 여기 분석. 어네리시스, 센세시스, 종합. 그 다음에 밸류인, 가치판단, 가치평가. 마지막이 익스큐우션. 실행이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초인지예요. 메타커리션. 초인지입니다. 초인지.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됐어요. 2번 읽을게요. 진로의사결정기술 개인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거. 커사비 과정. 그 다음에 4번 초인지. 진로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조망이죠. 쉽게 말하면.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 전체 조망 능력을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3번이죠. 3번의 진로정보평가는 없어요. 진로정보평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무조건 틀린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3번 답.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진로시간 전망검사 코틀입니다. 제가 코틀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2020년도 테마별 문제 보면. 코틀의 원형검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코틀의 원형검사에서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원을 그리고. 이 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거기에 오른 것은인데. 원의 배치가 있고 원의 크기가 있어요. 자 원의 배치. 원이 중첩되느냐, 딱 접해 있느냐. 아니면 부분 중첩이냐. 이런 것들이 배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면. 시간 차원이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으면 시간 차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이 딱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두 개가 완전 겹쳤잖아요. 이건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고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차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원의 배치예요.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나와요. 원의 크기는 뭐냐면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미래를 원을 크게 그렸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시간 차원에 친밀감을 갖고 있다. 이 내담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 크기는 친밀감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원의 크기는 친밀감이구나. 그 다음에 배치는 뭐라고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구나. 연관의 동그라미. 1번, 2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방향성이에요. 절 따라해봐요. 미래의 지향. 시작. 미래의 지향. 이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분이거든요. 코트리. 그래서 이 방향성 단계는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한다. 이게 바로 방향성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별성 단계는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 여기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통합이에요. 변별이 아니라 통합이라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 해야 되나. 4번은 틀렸어요. 3번은 맞고. 연결시키고 계획된 기법을 실습하여 진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4번은 통합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로 했으니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별성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합성 단계예요. 지금 코틀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틀. 자, 방향성은 미래지향성이다. 미래지향성이다 라고 했어요. 낙관적인 입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방향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통합성이 4번에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현재 행동과 미래 결과의 연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현재 행동과 미래 결과의 연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변별입니다. 변별성. 자, 변별성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래가 있으면 그걸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표를 빨리 설정하게 돕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변별성은 하얀색으로 쓸게요.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게 한다. 미래를 현재처럼 이렇게만 쓸게요.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론서 있어요. 이론서에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답은 3번이고요.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정신력동직업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는 보딘입니다. 이 보딘이 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 범주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거는 직업상담사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딘의 거기 보면 끝에 상담자의 반응 범주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상담자의 기법.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도 이거는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보딘의 상담자 기법 세 가지는 암기법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명소 비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명료화예요. 이게 소망 방어체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방어체계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비교예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읽어보세요. 시작! 명료화, 소망 방어체계, 비교 이렇게 세 가지만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다음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설득이에요, 설득. 설득은요, 윌리엄슨이 썼던 거예요. 윌리엄슨이, 윌리엄슨은 특성요인 직업상담이잖아요. 검사라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검사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석할 때의 기법, 설득입니다. 자, 비교.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갖는 역동적 현상을 나란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이나 그 차이점을 보다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교네요. 자, 그 다음에 설득.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 이 증거가 뭐겠어요? 네, 결과죠, 결과. 검사 결과.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 논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 이걸 설득이라 하죠. 그 다음에 명료화. 명료화는 아시죠?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명료화인데, 이 명료화를 할 때는 개방형 질문으로 던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러운 명령을 하고요. 단순한 진술의 형태로 취하는 것이 바로 명료화입니다. 자, 소망, 방어체계가 있어요. 소망, 방어체계,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나 방어체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건데요. 거기 보면 소망, 방어체계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석의 동그라미. 내담자의 소망이 뭔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방어기제, 이거는 정신분석이니까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의미를.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직업결정서의 관계를 지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되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지 그런 소망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면 내적인 동기가 있을 거고, 이게 이쪽에 소망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직업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결정서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소망, 방어체계까지 했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디는 명소비교. 시작. 보디는 명소비교.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퍼 문제는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수퍼에서 이거 배우셨죠? 아무튼 제가 문제에 불이했던 것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결구실안공? 결구실안공?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무슨 기? 탐색기라고 가르쳐줬어요. 탐색기라고. 14세에서 24세까지. 자, 탐색기가 이 세 가지다. 결정하기, 구체하기, 실행기. 이렇게 세 가지다. 그 다음에 안정기와 공구화기는 나 뒤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탐색기에는 결정화, 실행, 공구화가 왜 들어가요? 공구화는 저 뒤에인데 공구화가 맨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빠졌어요? 결, 구가 빠졌잖아요. 구체화기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결정화, 구체화,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1번 탈락. 2번 유지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탐황류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퍼의 암기법 두 개라고 했잖아요. 결구실안공? 성탐황류세? 이렇게 우자했어요. 그래서 성탐황류세의 유지기는 4단계예요. 그러면 유지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교육, 전문성 향상의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 때 맞죠? 대개 유지기가 언제예요? 중년기죠. 성탐황류세가 뭐예요?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쇠퇴기, 은퇴기는 뭐예요? 65세 이상 노년기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중년기잖아요. 그러면 중년기 생각하면서 읽을 게 다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교육, 전문성 향상의 과업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진로발달은 노년기 포함해서 전생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퍼는 전생에 접근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애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 다른 말 쇠퇴기.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진로선택이론에 해당되는 진로상담방안으로 오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거기 보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첫 번째,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뭡니까? 유전. 그 다음에 환경적 조건과 사건, 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학습경험, 학자의 동그라미. 과제적근기술, 과자의 동그라미. 암기법. 시작. 유, 환, 과, 학입니다. 유한과학. 누가 말했죠? 크롬볼치. 크롬볼치의 유한과학. 자, 크롬볼치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크롬볼치는 거기 학습경험에서 힌트 얻으셔야 돼요. 사회학습이론의 학자잖아요. 유한과학을 말한 사람이죠. 자, 이 크롬볼치의 문제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크롬볼치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뭐냐? 이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 1번 중요한 단어가 뭐죠? 신념이에요. 신념의 동그라미. 내담자들이 진로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념을 명료화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크롬볼치입니다. 크롬볼치가 보완한 검사 도구 중에 진로신념검사가 있어요. 진로신념. 그래서 신념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크롬볼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로신념검사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 자료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진로신념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진로선택에 방해가 되는 여러 신념들, 생각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크롬볼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문제 1번 지문. 내담자들이 진로 문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념을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 뭘 통해서? 진로신념검사를 통해서. 답은 1번. 2번은 누굴까요? 개인 환경 간의 지각된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했어요. 자, 개인 환경 간의 지각된 부조화가 있죠. 자, 이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과 환경 간의 내용을 봤던 분이 크게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은 홀랜드란 분.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적응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스와 로켓트의 직업적응 이론이에요. 그래서 개인 환경 간의 지각된 부조화가 있다. 그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직업적응과 연관성이 더 많아요. 홀랜드는 이제 일종의 검사. 이 두 가지의 적합성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스와 로켓트의 직업적응 이론이 2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감소되면, 지각된 부조화가 감소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네, 직업적응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의 동그라미요. 어, 생각나는 거. 타협. 그렇죠? 제한, 타협, 이론. 제한, 타협, 이론. 누구 생각나요? 갓 프레드슨. 갓 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타협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생각의 직업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러면 뭐예요? 제한시킵니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자, 제거했어요. 그럼 나머지 직업 선택의 대안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하죠? 타협하고 절충하고 조정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 역할 정체감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생애 가치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생애 역할 정체감이나 생애 가치 나오면 키워드가 생애라는 단어거든요. 그쵸? 뭐예요? 슈퍼예요, 슈퍼. 슈퍼 이론이 바로 이제 생애, 생애 공간 접근법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전생애를 이야기하는 분이고, 이 생애 역할에 대한 정체감에서 우리가 생애 역할은 무지개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이론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 여기에 대한 정체감을 무지개 이론으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생애 가치,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하도록 돕는 것은 슈퍼의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굿맨, 10번 문제 체킹. 이거는 문항곤란도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굿맨, 그 다음에 슐러스버그, 앤더슨이 제시한 진로전환 과정의 내용입니다. 자, 진로전환 과정의 단계, 기역, 니은, 디글, 이게 4단계거든요. 그래서 주요 문제들을 진로전환 과정 단계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입직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승진을 하죠. 그 다음에 퇴사하죠. 그 다음 뭐 하죠? 재취업을 하죠.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 분이에요. 굿맨 등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거예요.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억하니까 좌절, 절망, 소외감, 그 다음에 외로움과 경쟁, 지루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 경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떠나기 동그라미, 느낌 왔죠. 떠나기와 애도하기, 노력하기, 목표상실과 재형성, 양가감정의 표현. 일의 요령 배우기, 이게 키워드예요. 일의 요령 배우기 밑줄, 일과 문화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명시적, 암묵적, 규준, 직업 안에도 직업적인 부분에 규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인의 느낌이 있다. 아, 이제 느낌 왔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여기에 키워드가 뭐예요? 일의 요령 배우기. 그 키워드, 키워드 하나씩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겠어요? 경쟁이죠. 승기는 경쟁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자, 여기서 뭐겠어요? 거기 보면 떠나기가 있잖아요. 떠나기. 취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좌절, 절망, 소외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좌절, 절망, 소외감. 제가 자료를 찾은 것에 의하면 소외감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좌절과 절망이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의 요령 배우기가 리을이고, 그 다음에 경쟁이 어디 있어요? 리은이고, 그 다음에 퇴직이 디귿이고요. 마지막이 기역이죠. 그래서 리을, 리은, 디귿, 기역.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홀랜드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홀랜드에서 제가 문제 풀 때 일관성과 일치성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추가된 문제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요. 근접해 있을 때 뭐가 높다? 일관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사회형인데, 직업적인 부분이 사회형의 상담이에요. 이게 일치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일치형이에요. 내 유형과 나의 홀랜드 유형과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 딱 맞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일치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뭘까요?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 간의 관련 정도인데요. 정육각형 모형성의 두 유형 간의 근접성의 동그라미. 그럼 일관성 아닙니까? 답은 2번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계측성, 일치성, 정체성 모두 다 홀랜드가 이야기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일관성과 일치성을 구분하자라고 했어요.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형과 비슷한 직업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치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직업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업 상담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라포가 충분히 형성돼야 되나요? 당근. 라포가 뭐죠? 긍정적 신뢰관계. 그 다음에 2번. 상담 윤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나요? 당연한 이야기. 직업 상담자는 각종 심리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나요? 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심리검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직업 상담에서는 가족 문제와 같이 내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개인적인 삶의 문제잖아요. 내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가로 묶어주세요. 이거 다루죠. 다룬다고요. 그 근거를 대보세요. 직업적인 부분이요. 이런 내담자 개인의 삶의 직업적인 부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족 생활도 하지만 직장 생활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다루어줍니다. 그러면 직업적인 문제를 상담을 하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가계도라는 걸 그리잖아요. 직업 가계도라는 걸 그려요. 그래서 이 가족적인 부분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족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다. 만약에 나는 직업 상담을 하지 가족 상담을 내가 못 한다 그러면 뭐 가족 상담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연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갈등 정도는 직업 상담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심화적인 가족 상담을 하지 못해도 직업 상담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직업이 개인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 그러다가 가족의 이야기가 가족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면 직업 가계도라는 걸 그려보고 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입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렌트, 브라운 이런 학자들이 되는데요. 핵캣트.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 자기 효능감 요인, 결과, 기대, 그 다음에 목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의 개인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접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배경 맥락 요인이요. 배경 맥락 요인에서 거기 4번에 보면 근접 맥락 요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근접 맥락 요인 이러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 효능감은 뭐죠?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정 행동 또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 능력에 대한, 블라블라,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서 신념이나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능력이죠. 그냥 능력. 이게 어떻게 자기 효능감이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결과 기대 요인입니다. 결과 기대 요인은 성과 기대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성과의 동그라미 쳐요. 특정 행동에 수행해서 얻게 될 성과에 대한 개인의 일측의 밑줄이요. 기대감은 일측이에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일측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측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목표입니다. 따라하세요. 목표는 결심을 찾아라. 목표는 결심을 찾아야 돼요. 결심의 동그라미. 특정 행동의 머리방어나 미래의 성과를 이루겠다는 결심이에요.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결심해서 열심히 따라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목표가 된다. 맞습니다. 근접 맥락 요인입니다. 근접 맥락 요인. 이게 되게 맥락적인 부분이 나오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진로 선택의 시점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요인을 근접 맥락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근접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직접적이 있잖아요. 직접적. 직접적이 바로 근접인 거예요. 근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접 맥락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상당히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재정적 지원 이게 대표적으로 근접 맥락 요인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서 신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자기효능감이라 한다. 사회 인지 진로 이론, 반두라, 해케트, 렌트, 브라운 이런 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심리통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쉽게 출제됐다 말씀드렸었죠. 공인타당도, 구성타당도, 안면타당도, 수렴타당도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새로 개발된 검사의 점수와 기존 동그라미, 기존 점수 간의 상관관계 평가하는 게 뭐예요? 공인타당도죠. 공존타당도라고도 합니다. 2번, 검사 문항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의 박스, 힌트 나왔어요.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했느냐, 구성타당도 맞습니까? 네, 구성타당도의 동의어는 구인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구인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검사 문항이 그것이 속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전문가 박스, 전문가가 판단한 거, 안면 아니에요. 내용타당도죠. 내용타당도가 맞고, 그 자리에 안면타당도가 있었는데, 안면타당도는 전문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일반인에게 묻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묻는 것이 바로 안면타당도가 돼요. 그 일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내담자가 되겠죠. 그래서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는 다르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3번 탈락, 4번 수렴타당도 들어갑니다. 수렴타당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구성 개념,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구성 개념, 그 자리 밑줄. 어떤 검사가 측정하는 구성 개념이 있을 때, 같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지필로 보고 또 구두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야 수렴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심리검사 문제인데요. 제가 추가 문제 할 때 이거 나왔어요. 추가 문제 할 때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힌트가 있어요. 보십시오. 진로 결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다음에 밑줄 쫙.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뭐예요?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인지잖아요. 인지. 인지적 정보 처리요. 그럼 인지가 뭔데요? 사고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진로 사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센스예요. 문제 푸는 센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제 추가 문제 했을 때, 문제 풀이 했을 때, 이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진로 사고 검사는 센스 등이 거의 개발한 건데, 의사 결정 혼란의 동그라미 1, 수행 불안의 동그라미 2, 외적 갈등의 동그라미 3.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을 딱 머릿속에 그때 어느 정도 외우신 분들은 진로 사고 검사 바로 마쳤을 것 같아요.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진로 사고 검사는 샘슨 등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요론의 학자니까. 자, 진로 전환 검사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자 있었잖아요. 이 앞에. 진로 전환 검사 해프너, 이런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진로 전환 검사는 말 그대로 어떤 진로에, 아까 여기 전환 단계 있었잖아요. 진로 전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를 본다 그래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진로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통제, 그 다음에 자기 중심대, 관계 중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하이변이 있는 것이 진로 전환 검사예요.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은 참고하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는 갓 프레드슨이 나왔습니다. 자, 직업 포부 이론이죠. 거기에 보면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높습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잘 나오니까요. 자, 제한 타협 이론, 이게 이제 시험 문제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한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절충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타협이라 말해요. 그러면 1번 지문을 보면 타협의 중요한 측면들로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것을 절충해 나갔느냐. 흥미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성역할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절충하고 조정하는 거다. 1번 지문 맞아요. 2번 지문이 틀렸어요. 한 개인이 가능한 진로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직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은 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은 제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인이 가능한 진로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제 안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타협에 대한 심리적 적응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적응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타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충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제 적응해야 되잖아요.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야기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절충하고 조정할 때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심리적인 적응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이 선택한 직업 영역에 맞게 자신의 진로 기대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 자신이 선택한 직업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영역에 딱 맞추어서 이 진로 기대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협에 의해서 절충 조정에 의해서 상담 영역에 대한 상담사에 대한 상담에 대한 일을 선택했다.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타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도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가능한 진로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을 제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과정이 먼저고요. 이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비카스의 진로 구성 이론은 제가 진로 양심 면접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질문 영역이 왼쪽에 있고요. 질문의 의도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드렸고 많은 문제풀에서 말씀드렸는데 교과목이나 역할모델, 롤모델이나 준비도, 명언, 8가지의 질문이 있잖아요. 8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8가지의 질문 영역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도가 들어가는 연결 문제예요. 첫 번째 교과목이죠. 교과목. 당신이 선호하는 교과목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담자가 선호하는 직무나 근로환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상적인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적 자아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준비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준비도가 제일 먼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도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세요? 이게 준비도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담의 출발점을 아는 거예요. 상담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도가 틀렸거든요. 상담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명언입니다. 자, 명언은요. 생애사 제목이라고도 해요. 생애사 제목. 그래서 내담자의 생애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명언이에요. 내담자가 즐겨하는 명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내는 명언들이 있을 건데 그걸 물어봄으로써 이분이 지금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명언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책이나 영화가 있고요. 여가와 취미가 있고요. 초기 기억도 있어요. 생애 초기 기억. 이런 것들을 바로 진로양식 면접에서 하는 여덟 가지의 질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미국 상담학회가 나왔어요. 아, 이거 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상담학회의 ACA, 미국 상담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American AC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 상담학회에서 제시한 상담자 윤리강령이에요. ACA의 윤리강령. 자, 이 윤리강령의 영역과 실천 기준인데요. 제가 이거 구글 검색에서 원서를 찾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제가 원서를 넣어드릴 거예요. 원서 내용 넣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번역도 이미 다 했는데 그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드릴 겁니다. 자, 상담관계 내담자 복지 맞아요. 자, 오른쪽에서 보세요. 이 윤리강령이 A 영역에서부터 I 영역까지 있거든요. A 영역에서부터 I 영역까지 있는데 1번은 A 영역의 A1입니다. 즉, 상담관계가 A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 복지가 A1에 있어요. A1, A2, A3가 쭉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비밀 유지가 있어요. 비밀 유지는 내담자 권리 존중 맞습니다. 자, 비밀 유지 2번에 있죠. 이건 B 영역이고요. B 영역에 B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평가, 측정, 해석이 있습니다. 평가, 측정, 해석은 A, B, C, D, E 영역입니다. E 영역에 사정, 사정은 어세스먼트가 돼요. 사정, 사전 동의는 E 영역에 E3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적 책임이 있는데요. 그 원서에는 전문가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적 책임도 되고 전문가 책임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 이 전문적 책임은 C 영역에 있는데 오른쪽에 도구 선택이 있잖아요. 자, 느낌상. 도구가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거기 바로 있는 평가, 측정, 해석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에 E 영역, E 영역에 도구 선택은 E6에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도구 선택, 도구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 책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문적 책임으로 쓸게요. 자, 전문적 책임은 C 영역에 있어요. C 영역. 전문적 책임이 뭐겠어요? 전문적인 취식을 갖추어라, 전문적인 역량, 전문가의 자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 놓으시면 되죠. 이것도 원서에 찾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9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밀러와 티드만의 진로우사 결정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밀러와 티드만의 진로우사 결정에다가 쓰세요. 이분은 라이프, 라이프 커리어, 그 다음에 라이프 커리어 과정 이론, 프로세스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생애 경력 과정 이론이라고 쓰시고요. 자, 지금 누구예요? 밀러와 티드만. 밀러와 티드만이 생애 경력 과정 이론의 학자고요. 의사 결정 이론에서, 진로의사 결정 이론에서 기술적 모형이 있어요. 서술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모형이 있는데, 이분은 규범적 모형의 학자예요. 규범적 모형의 학자예요. 자, 이 규범적 모형의 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1번이에요. 1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 진로의사 결정 이론의 규범적 모형은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의사 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1번 지문 맞고,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기 내면의 기기울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고 했어요. 이 원서를 보니까, 이 밀러와 티드만은 영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면적인, 거기 보면 자기 내면의 기기울이기, 자기 내면의 기기울이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피리츄럴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의 측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밀러와 티드만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적 현실과 공적 현실로 구분했다라고 했어요. Private Reality와 그 다음에 Public Reality, 공적 현실, 사적 현실과 공적 현실로 구분을 했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적인 현실이고, 여기는 사회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진로의사 결정할 때는 개인적인 현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 패스. 네 번째, 내담자 생애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 내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담자의 역할 중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내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밀러와 티드만이에요. 밀러와 티드만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자신의 삶과 진로의사결정을 이야기한 7가지 주제가 있다. 자, 7가지 주제에 이것을 말하신 분은 여기 있는 밀러와 티드만이 아니라 블록과 리치몬드 이 두 분이거든요. 자, 쓰겠습니다. 블록과 리치몬드.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7가지 주제는. 그 7가지 주제가 뭐냐면, 변화, 균형, 에너지, 그 다음에 공동체, 소명, 조화, 일체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되셨죠?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은 좀 쉽게 나왔죠. 로우의 욕구이론입니다. 로우의 직업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우의 직업분류체계는 아시죠? 직업군이라고 하는 거. 밑에 보시면, 거기 2번을 보시면 8가지 직업군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업군을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 6단계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6 생각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비의 이론이에요? 볼비는 애착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아니요. 욕구이론이니까 메슬로우죠. 자,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자리에 메슬로우의 욕구위기이론이 들어가야 돼요. 메슬로우의 욕구위기이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1번 답이고요. 직업활동과 관련된 인간관계 특성과 강도에 기초해서 8가지 직업군을 제시했다. 그래서 암기법, 서비, 단기, 옥과, 이래. 외웠잖아요. 서비,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기, 단체직, 기술직, 옥과, 옥의활동직, 과학직, 이래, 일반 문화화, 예능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에 부모의 양육방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직업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직업군은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한다고 가정했는데 첫 번째가 고급, 두 번째가 중급, 세 번째가 준전문, 그 다음에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누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볼비가 아니라 메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면접시험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분은 2022년도에 국가직 문제를 준비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속히 공직자의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